한글자막 by 한효정 살짝 썩다는 그런 일은 없을까 오스캔들이야 문제될까 자 이제 다시 번쩍 긴장하고서 오케이! 전력구구 할 시간 스스로를 챕챕챕 오디션할게 심사위원의 눈으로 Everyday 빛나고 싶어 그건 내게 달려있지 Are you ready? 미래를 내 손으로 프로듀스 할래 오늘도 이 마음을 스페셜 코디하고서 나를 완성하는 거야 아직 아직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나의 꿈 미루고픈 미래 한계란 없을 테니까 오리지널 식사의 길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게 더 좋은 거야 인사위원의 눈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.